이게 먼데이, 오늘 리뷰는 반스 어센틱 애너하인 팩토리 퍼플입니다. 반스의 애너하인 팩토리 팩은 창업 당시 애너하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던 제품의 디테일을 재현한 컬렉션으로 당시의 디테일은 그대로 하고 기능을 융합시켜 현대적으로 업데이트한 어센틱 모델입니다. 깔창은 울트라 쿠쉬를 채택하여 쿠션감을 향상시켰으며 로고가 들어간 우븐 라벨은 당시 스타일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사이드 테이프는 빈티지 느낌을 연출하는 광택으로 마무리하였고 평소보다 두꺼운 재질을 채용했습니다. 시본스 캔버스를 어퍼에 사용 당시의 디테일을 충실히 재현한 제품입니다. 발볼이 넓은 분은 반업 이상 추천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고기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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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